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사주상담을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일로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흉살의 풀이를 듣고 나면 찝찝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신살 중에서도 부부 인연이 박하다거나 이혼사별하는 신살이 사주팔자에 있다면 특히 더욱더 좋지 않을 겁니다. 사주에 흉살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방책이 있다면 이 또한 학습의 효과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영상은 고란살, 고신살, 과숙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란살부터 알아보겠는데요. 고란살은 고독살로도 불리며 여명에게만 해당합니다. 여명에 고란살이 있으면 남편과 사별하거나 생리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란살은 정해전 일주가 있는데요. 갑인, 을사, 정사, 무신, 신의 일주가 그것이고요. 고집과 주관이 강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 고독해지는 삶이 되는 것인데요. 생사이별살로 불리기도 합니다. 현대적 의미로 본다면 고집이 센 타입이라 배우자 덕이 약하다 정도로 보면 되겠죠. 남자복이 밖에 밤이 외로운 사주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재물복은 괜찮은 편으로 경제적으로 궁화하게 살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결혼은 하더라도 남편이 사업이나 직장일로 집을 비는 경우가 많다고도 보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검찰이나 경찰의 야간근무, 또 의료나 활인업, 그리고 무역, 해운업, 해외근무 등 직업으로 인해 떨어져 지내는 경우를 겪게 됩니다. 사주원국에 고란살이 있더라도 형충이 되지 않으면 발동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다섯 개의 고란살 중에서 무신일주는 흉위가 가장 약해 무시해도 좋은 편입니다. 고란살의 개혼법이라 알려지고 있는 것은 늦게 결혼을 하거나 고란살이 있는 남자와 만나면 해로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직업을 갖거나 사회생활을 함으로 해서 활동적으로 움직이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요. 고란살이 있는 여성은 독신의 명이라 종교에 의탁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명식은 인월 정사일주 여명으로 일주가 정사라 고란살이 적용된 경우입니다. 고란살은 간혈지동과 유사한 성향을 띄게 되는데요. 비록 고란살이 있더라도 잘 유통되기만 한다면 흉위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이 명조는 연주와 일주가 모두 정사이지만 일주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고신살이 있으면 아내를 잃고 과숙살이 있으면 남편을 잃는다는 흉살입니다. 고신살은 상처살이라 부르기도 하며 남자에게만 적용되는 살이고요. 과숙살은 상부살이라 부르기도 하며 여자에게만 적용되는 살입니다. 이 두 신살의 구조는 연주의 삼합을 기준으로 하되 남맹에게 상처살이 있으면 작게는 부부간에 고독하게 되고 크게는 아내와 사별을 하게 됩니다. 여명 또한 그 힘이 미치는 크기는 같다고 봅니다. 이 살성들은 연주의 지지와 주중의 지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살인데요. 시비신살의 화개살과 공존하게 되면 독수공방하게 되거나 비군이 또는 수녀가 되는 성질 또한 강한 살입니다. 그러니 종교에 헌신하는 사람의 사주를 보면 이 살성이 많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살성의 구조를 보면 인묘진 년생이 사와를 만나면 고신살이 되고 죽토를 만나면 과숙살이 되며 사오미 년생이 신금을 만나면 고신살이 되고 진토를 만나면 과숙살이 됩니다. 또 신유술생이 해수를 만나면 고신살이 되고 미토를 만나면 과숙살이 되며 해자충년생이 인목을 만나면 고신살이 되고 술토를 만나면 과숙살이 됩니다. 이 구성은 십신으로 보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그 크기는 연지의 힘을 봐야 하는 것이므로 일주와 월주를 제대로 살펴봐야 살성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고신살부터 살펴보겠는데요 고신살은 남매에게만 해당되는 살로 아내와의 사이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살은 호래비살로 알려져 있으며 고진살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궁합에서도 여자의 띠가 남자 쪽의 고신에 해당하면 결혼을 피한다고도 알려집니다 남자가 고신살에 해당하면 부모 형제 등이 박하고 아내와의 인연이 약해지는데요 당연히 자식은 또 박하기 마련이라 자식을 두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고신살은 방압계절의 다음 기운 생지인 인신사회가 해당하는데요 인신사회는 그 자체로 역마의 기운이기 때문에 밖으로 돌다보니 집안으로부터 버림받는 경우도 됩니다 고신살과 과숙살은 이미 결혼했던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재혼을 하거나 늦게 결혼하면 흉의를 피해갈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숙살은 남편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과부가 될 수 있다는 살입니다 과숙살은 방압계절의 이전 고지가 해당되는데요 화개살 기운이니까 당연히 집안에서 고민만 깊어지는 살이 됩니다 과숙살이 강하게 작용하면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참고로 혼인택일에서도 과숙에 해당되는 날짜는 제외하게 됩니다 과숙살의 방편으로는 직업을 갖는 것으로 사회활동을 많이 하라는 뜻이고요 주말부부나 기러기 부부 등 떨어져 지내는 것이 과숙살에는 좋은 방편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의견이 주장 또는 말하는 것보다는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수용을 해서 들어주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결혼은 적당한 성공과 기반을 갖춘 후에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유순한 남자나 마마보이 같은 남자, 즉 타협이나 외조를 잘해주는 남자를 만나면 오히려 운기가 발복해서 더욱 좋게 발전합니다 왼쪽 명식은 5월 신의 일주 남명인데요 시지 사화가 고신살에 해당되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이고요 진해 원진살은 서로 떨어져 있어 힘이 약하지만 처궁은 사회충과 원진살을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궁이 흔들림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가 힘든 명으로 보는데요 아내에게 잘해야 이혼하지 않고 해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모궁에 신금의 천을 귀인 오아를 놓고 있어 부모덕이 있다고 보는데요 일간 입장에서 보면 사화영마와 해수영마를 깔고 있어 직업변동이 잦다고 봅니다 오른쪽 명식은 술월 병진일주 여명인데요 연지가 미토이기 때문에 일지 배우자궁의 진토 과숙살이 임했습니다 일지 배우자궁 진토가 월지 술토와 진술충으로 깨지는데요 진중에 개수정관도 들어 있습니다 개수가 진술충되어 사주에서 떠났는데요 지진은 내 몸이기 때문에 몸 또한 떠난 것입니다 여명의 식상이 태황한데요 따라서 과숙살이 백발백중 착용하는 사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